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홍대에 있는 오락실이고요. 저희는 오늘 바보 컷을 하러 왔습니다. 바보 컷을 하러 왔는데 일단 옆 기계 상태가 인형이 하나 빠져있어요. 인형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형이 전부 다 있는 왼쪽 기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한 번 천원 들어볼게요. 잠만보도 다니죠? 네 잠만보를 노립니다. 될까? 근데 위치가 어디나 모르겠네. 와우 한 번만에. 와우 아 좀 덜 갔다. 일단 위치는 알았어요. 왕취 알았네. 일단 위치는 맞췄고. 아네. 일단 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아 좀 많이 갔네요. 개라잇. 에라잇. 알았다 알았어. 자 2천원 헛방. 자 3천원째 들어갑니다. 아 그냥 이거 내 눈으로 맞춰야겠어. 왜냐 저거 뒤로 안 맞춰도 뭐 그런 상관없는 것 같아. 또 많이 간 것 같은데? neten 예 hey. 아까비. 아raszam. 이런. 뒤에 위치를 정확하게 볼께. 내가 다시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4천원째 무주고 들어갑니다. 응. 자 CER 락의 marvel 확인해볼게요. 예 ange 아حiran 자 4천원 째 한방 넘어 들어갈거에요 5천원 째 들어갑니다 잘려져 있는 손을 잡았네 아 얘 피카츄 좀 건드린 것 같다 누가 피카츄 좀 건드려져 있다 머리통 상관없어 어차피 전체라기 진짜 피카츄가 잘려있어 아 이건가? 어? 어? 뭐지? 어? 너무 잘못하러 들어가는데? 잘렸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해야겠는데? 잘려야겠는데 잘렸다 자 돈 받고 올게요 자 돈 교환하고 왔거에요 다시 갑니다 돈 잘렸어요 지금 두 번만에 나오는거 아니야? 지금 5천원 6천원 째고요 이거 아 이거 자르면 또 해야 될 것 같잖아 아 손처럼 봤는데 테스트하고 갈라 그랬는데 또 잘렸을건데 진짜 또 잘렸을건데 잠만 보 60cm 7천원에 가져갑니까? 과연 제발 다 들어가라 빨리 집중 아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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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조금 남았네요 대박! 한 번만 더 가져가겠다 오늘 4천원 째인가요? 9천원 째 들어간거 같은데 자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일단 산 하나 잘랐어요 지금 일단 애초에 락이 없었던 상태인거 같아요 오! 오! 맞았어 맞았어 오! 거의 얼마 안남았다 오! 대박 대박! 얼마 안남았어 한 만원 들어갔나요? 한 2만원에만 뽑아도 제이득이거든요 맞아요 위치 잘 들어갈거에요 아닌가? 오! 아 이거 좀 많이 갔다 오! 그래도 잘릴거 같은데 오! 얼마 안남았어 대박 자 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더 많이 갈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버렸던 그랬는데 바바카스는 락관리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는 않는 볶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오! 오! 11,000원에 대박 우와 이 영상 분량이 몇분 나왔어요? 2분 2분이요? 아까 찍은거 있어 아까 찍은거 있어 잔만보 가져갈게요 우와 대박 이번에는 옆기계인데요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아이고 너무 좁게 하네 저 옆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될까요? 아 네 와 잔만보 대박이다 으흐흐 좀 전에 잔만보는 뽑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기계 락 한번 유머루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아 너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응 많이 온거 같아 얘네랑 우리가 똑같은거 보다 푸쉬는 작다 다시 다시 똑같아 똑같아 그래? 아 1000원짜리 바꿔요 돈 바꿔서 다시 할께요 아 돈 바꿔서 다시 왔어요 지금 피카츄 얼굴 하고 있는거죠? 이거 락인거 같은데 아 이건 락이네요 어 완전 미사일짜리 저건 한번 도전해볼까요? 알았어 갑자기 옆에 조금 잘려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근데 전체 락일걸? 아이씨 여기 맞추기 어렵네 거니가 멀리 있는 것만 잘하나봐요 어 하지마자 여기 락이야 락 락 전체락 어 한번더 아니지 한번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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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다 아니아니야 락이야 이거 락이야? 네 여긴 락 깔려있나봐요 일단 잔만보까지 자 저희는 오늘 여기 잔만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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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몰라 뽑는데도 13,000원 들었는데 여기 한 2,000원, 3,000원 찍어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뿅 자 오늘 여기 잔만보 뽑고요 네 영상이 좀 짧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고민인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잔만보 한 저희가 카운트를 정확하게 안해봤는데 한 14,000원 만이나 들어가봤자 15,000원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간 걸로 하고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게 근데 어떤 영상이 뒤에 붙일지 아니면 앞에 붙일지 그거는 저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뿅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노원인데요 바보커이 생겨서 하러 왔습니다 최근에 1,000원에 메타몽을 뽑아가서 이거 메타몽 이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한번 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네 일단 인형은 이렇게 있고요 내가 아까 대충 위치를 봤어 여기 뒤에서 뒤에서 살짝 보면서 한 이쯤이더라고 락이 무랑 걸려있네요 몰라 몰라 근데 방금 너무 빨리 뗀 것 같아 내가 다시 락이 있는지 괜찮은 애 한판이랍니다 내가 잘 들어갔지 위치 한방에 뒤에서 훔쳐보고 있었어 잘 봤어 다른 사람이 하시는 거 봤나 봐요 네 위치 좋고요 락인 거 같은데 근데 선율이 누가 되게 많이 열심히 해놓고 갔나 봐 락인 거 같네요 1,000원만 더 해보자 옆에 있는 게 1,000원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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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만 더 락이네요 네 락에서 옆에 기계 한번 해보세요 옆에 기계 한번 기계가 이렇게 따라따라되어있거든요 네 바버컷 하실 때는 항상 락만 확인하시고 락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donate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진짜 메타모 해야지 또 아 너무 많이 왔다 그냥 쭉 밀자 락 확인대 못 WOW 어 근데 쫄까니까 진짜 손이 빠진다 TF를 안해놔서 안 흔들리니까 상관없어 오케이 자 락인지 아닌지 난 아니고 3명에 대박 이렇게 락인건만 확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대박 대박 영화찍기 잘했다 배탐구 또 생겼다 아 나 얘 해보지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까? 응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갓필드 한 번만 더 해볼까? 딱 첫 번만 더 해볼게요 갓필드 락이 풀려있었네요 이렇게 락이 풀려있으면 한 방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락만 확인하시고 락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할거야? 갓필드 위치 괜찮고 어? 락이야 락 그래? 어 아예 안돼? 이거는 락이라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 응응응 희망 가지지마 희망 가지지마세요 자 오늘 얘 뽑아갑니다 드디어 영상을 찍었네요 자 요 영상을 또 다른 영상에 이어붙이거나 하도록 할게요 뿅 아 재생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녁 기회를 그 에잇 감사합니다.